자, 개봉되는 영화가 별로 없어서 오늘 어떤 영화예요? 네, 개봉은 좀 예전에 했는데요. 그래도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고 정말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독립영화. 네, 영화 찬실이는 복도만치 준비했는데요. 주인공 이름이 찬실입니다. 이건 지금 아직도 영화관에서 해요? 네,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해요? 저도 봤는데 예전에.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화 PD인 찬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영화 PD라고 해서 제작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감독도 아닙니다. 그냥 영화 제작에 필요한 이런저런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같이 일하던 감독이 세상을 떠나니까 본인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딱히 창작을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대체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도착하는 작은 집에 새들어 살고 있고요. 친한 배우의 가사도우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좀 서럽습니다. 그동안 영화의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러려고 영화를 좋아했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연애도 한 번 못해보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너무 외로우니까 서럽죠. 그런 와중에서 점차 희망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추천하세요? 보통 꿈 많고 고생하는 주인공 그러나 그 사람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주로 청춘 영화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40대에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40대 분들이라면 진짜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40대 하면 남들이 기대하기로는 뭔가 하나씩 이뤄왔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찬실은 마흔인데도 인생의 최저점을 기록 중입니다. 너무나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런 와중에도 살 길을 천천히 찾아가고 마음을 추스르는 이야기니까 저도 이제 40이 가까워가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공감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또 문화계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꼭 문화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그걸 진로로 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감동적일 건데요. 주인공 찬실은 정말 평생 영화만 할 줄 알았고요. 영화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영화계는 자신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일들이. 지금까지 뭐 했나 하면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왜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지 한번 정말 옛날로 돌아가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은 언젠가 한번 이런 고민에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감할 게 많고요. 또 정말 훈훈하고 사람 냄새나는 영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들 좀 어려워요. 뭔가 하나씩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배우는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발련기라고 욕먹고 있고 내가 배우 해야 되나 싶고요. 또 단편 영화 감독이 나오는데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또 쓸쓸한 노을을 보내고 있는 딸도 세상을 떠는 할머니도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찬실한테 희망도 주고 위로도 줍니다. 그들끼리 복착복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는 그런 예쁜 영화입니다. 끝에 찬실이는 복도 많지 가만히 들어오면 남자도 없고 돈도 없어서 복도 많다는 얘기예요. 걱정할 게 없어서 복도 많다고 무소유가 걱정할 게 없다는 안 볼까 관점은 뭐예요? 이 영화가 좀 디테일해서 투박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연기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저 장면이 좀 뜬금없기도 하고 그렇게 예쁜 화면이 많지도 않아요. 조금씩 덜컹거리면서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가는 목적지가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그런 디테일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3883 보는 라디오 처음 봐요. 매주 금요일 영하평 잘 듣고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박주연 씨 찬실이는 복도 많지 적어놨어요. 나중에 꼭 챙겨봐야지. 최정은 씨 40대인 저도 꼭 보고 싶네요.